오늘 개강한 카운트다운 강좌의 첫 번째 EBS 효마카세는 코스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바! 에피타이저, 평가원의 의도를 담아낸 메인디쉬, 마지막으로 같이 요리를 만들어 보는 쿠킹 클래스까지. 제가 서빙하는 순서대로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급식 메뉴는 뭔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효마카세 요리사, 아니 메가서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저는 교과서와 기출의 익힘 정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능에 꼭 나올 것들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파이널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로 지금까지 와, 이게 상승효과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궁금했던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자, 오늘이 이제 D-30이고요. 이제 효마카세 카운트다운 개강을 했습니다. 자, 이 카운트다운 수업이라는 것은 저의 시그니처 수업 같은 거죠. 작년 수능에도 파이널 직전까지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뭘 할지 고민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수업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6평 대비 카운트다운을 했었고 또 이제 9평 대비는 쇼트로 짧게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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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을 위한 D-30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부제는 이제 효마카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효끈과 이승효와 막판 스퍼트를 함께 하세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표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지 선생님도 지금 궁금하네요. 자, 지금 완결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식업과 그 파이널 컨텐츠로 총정리해준 제 라이즈라는 게 출시가 되었었죠. 이게 정말 지금 이제 반응이 뜨겁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즈는 파이널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 해석 훈련을 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수강평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1등급 받고 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와, 이렇게 수능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 이런 그 평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해석 훈련 그리고 이제 라이즈의 플러스 알파로 dbdb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출 찐막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미배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 세 달 라인에 나온 거예요. 자, 여미배기에서는 새로운 문제풀이를 하죠. 이거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냥 단원별로 해가지고 뭐 일단은 그 간 쭉 있고 벅벅 푸는 그런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d-30 카운트 다음에서 아, 안 한 게 뭐가 있지? 자, 요새 여러분들 문의가 엄청 많은데 ebs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새 연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자, ebs를 내가 효마카세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착착착착 모아가지고 착착착 호수로 만들어가지고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자, 이 ebs 효마카세가 단순히 그냥 ebs를 뭐 그냥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선생님이 새롭게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ebs를 반영해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 아, ebs 느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또 문제만 푸는 그런 수업이 아니야. 효자들은 알잖아. 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잘게 잘게 쪼개서 훈련을 시켜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콕콕 찝어드리는 진단키트 역할까지 해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bs 효마카세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요리 착착 나가는데 요게 이제 오늘 개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염순이백의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이거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거 교재는 뭐 얼마인가요? 뭐 지난번에 이제 6월 카운트다운이나 작년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재를 안 팔았어요. 그냥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출력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파이널 기간에는 시험 앞두고 있으면은 뭔가 그거 이제 막 배송 기다리고 막 그러다가 배송 늦어지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잖아요. 뭐 택배가 왔는데 선생님 그 반품하는 줄 알고 뭐 다른 택배기사님이 들고 갔어요. 막 이런 사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다 줘버릴까 어차피 뭐 효자들인데 지금까지 선생님 뭐 강의 수강 신청했고 뭐 교재 사고 이랬던 학생들이니까 뭐 마지막에 뭐 내가 뭐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이러면서 다 줄까 아니면 아 그래도 이게 효자들을 위한 진짜 마지막 총정리 컨텐츠니까 뭔가 이거를 그냥 다 공개를 하자면은 또 기존의 효자들이 뭔가 역차별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이렇게 둘 다 좀 만족시켜 보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PDF 제공을 할 겁니다. 그냥 무료예요. 이거는 무료로 드릴 거고요. 효마카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EBS가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이제 D-30 있으면은 선생님 그 강의객서 보시면 이렇게 달력 있는데 주말 빼고 평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날짜가 뭐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맨 마지막 주야 뭐 수능 직전이니까 그때는 뭐 사윤하라 하고 이제 뭐 실전 대비 뭐 이런 멘탈 관리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는 평일로 봤을 때에는 뭐 한 19일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앞부분 EBS를 앞부분을 10일을 쭉 내가 하루에 하나씩 코스 요리를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PDF로 제공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태블릿에서 보셔도 되고 출력해서도 볼 수 있게 제공을 할 거고 어 매일매일 올려드리게 되면 또 선생님 뭐 기다리다가 오늘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미리 날짜 좀 땡겨서 며칠치를 좀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D-30 카운트다운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요 때는 10월달에는 EBS를 끝장을 내자. 물론 이거 해봤자 뭐 하루에 60에서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파이널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 기계공을 하든 뭐 이륙을 하든 당연히 병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실전모의고사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10월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PDF 무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모의고사는 어 지금 얘는 PDF로 그냥 풀게 되면 원래는 그냥 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나한테 왜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도 중요하지. 내가 이제 문제도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미백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 뭐 6평 카운트다운 실전모의고사 이런 거 보더라도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수능에 뭐 되게 비싼 것도 많이 내고 내가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상승효과팀 선생님들도 다 문제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긴 하는데 그냥 문제를 줄 거면은 뭐 엔제 형태로 주는 게 낫잖아. 근데 이제 실전모의고사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 형태로 딱 이제 받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백분 시간제고 푸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야겠다. 마지막에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몇 명이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를 이것도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적자 보더라도 어쨌든 효자들 중에서 마지막에 시험지 형태로 한 번 뭐 한 두 회 정도는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이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을 할 거고 요건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제작을 한 거를 뭐 그냥 막 배송비까지 보내줄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 가격을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그냥 진짜 그냥 최소 가격으로 해서 이거는 12,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뭐 인쇄하고 뭐 그냥 뭐 봉투값 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완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이 라이즈에서 최신 진짜 최신 기출 막 국평까지 철저하게 분석해가면서 요즘 중요한 주제부터 개념들 해서 문제 읽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제 풀고 싶은 사람들 기출 문제 풀고 또 기출만 풀면 되나요? 라고 또 징징대는 사람들 위해서 또 새로운 문제도 또 제공을 했단 말이야. 이 여미백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요거에다가 거기에다 또 선생님 EBS는 그냥 나는 그냥 뭐 EBS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EBS 안에도 개념 기출 탄탄하면은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짜 여기서 내가 이제 효마 카세 해가지고 딱 줬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은 되게 반갑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 내가 29번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한 게 뭐 수능에서 29번에 그냥 그대로 나왔단 말이지. 발문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EBS까지 마무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야 애들아 그렇게 막 지금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문제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평가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벅벅 풀지 마.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어 이순연은 뭐 그러면은 아예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긴가? 막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막 댓글에서 막 뭐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비상식적인 질문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막 일침을 놓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그냥 이게 힘내라.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댓글에선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내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강사야. 내가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뭐 사설 많이 풀어. 문제 많이 풀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 학생들한테는 내가 다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에 딱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최적화시켜가지고 내가 내 수강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올해에는 또 올해 이제 경향이 또 바뀌고 또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또 성향이 바뀌고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올해 수능에 가장 최적화된 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기 다 들어있지 않니? 뭐 이상 뭘 할까요? 이상은 뭐 할 게 더 이상 없지 않겠니? 뭐 개념도 있고 기계공도 있고 3.5도 있고 선택과목 이륙 따로 있지. 그 다음 뭐 밥 먹어서 보면서 보는 뭐 상승효과 딥이라던가 뭐 쇼츠 강좌 고양이 그리는 거 ASMR 뭐 재밌는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책 읽어주는 남자 리드에다가 진짜 올해 진짜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아 그래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강사를 이제 거심명 가까이 하면서 진짜 올해만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제공한 적이 없었다.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감히 아 올해의 커리큘럼은 진짜 잘 완결이 되었다. 정말 올해 그냥 여러분들 수능이 딱 끝나고 너희들 평생의 마지막 수능으로 그냥 끝내게 만들 수 있게 나는 어쨌든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보통 뭐 파이널 기간에 뭐 최근에 올라온 수강평에도 어떤 학생이 그렇게 썼더라고 아 파이널 기간에는 그 정리하는 파이널 총정리 수업이 별로 없나 봐요. 어 나는 나는 사실 잘 몰라 내가 다른 선생님 수업은 잘 몰라요. 그냥 나는 내 스타일만 가고 내가 맨날 나는 내 갈 길 가 이러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는데 어 그 과로 쳐놓고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이 수강평에 쓴 거야. 그 과로 쳐놓고 쓴 게 그렇게 써봤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최상위권 모의고사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뭐라고 썼죠 중앙위권을 위한 좀 압축정리 이런 것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분이 돼 있나봐요. 어 최상위권들을 위한 실전모의고사 뭐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실전모의고사 파이널 아니면 압축정리 그냥 뭐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막 콕콕 찝어주는 막 적중 느낌의 그런 이제 그거를 중앙위권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요새 진짜 1등급 9평 1등급 받은 학생 뭐 100점 받은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고 뭐 당연히 선생님 이제 4등급 5등급 학생들 성적 쫙 끌어올리는 게 내 또 특기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오고 정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다양한 학생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는 더 공들여서 파이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8월부터 뭐 한 7월 8월부터 해서 이제 뭐 여미배기 제작하고 9평 분석해서 라이즈 만들고 요거까지 진짜 뭐 어저께도 거의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제 우리 그 상승효과팀 선생님하고 작업하고 밤에 이렇게 새벽에 24시간 하는데 가지고 구폭 먹고 들어가고 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하고 요새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지 뭐 그거는 내일이니까 자 요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제 요 파이널 진짜 30일 동안에 얘네들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를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아 무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 근데 파이널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이만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시간을 늘리고 30일 동안 조금 잠 덜 자도 안 죽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물론 건강 당연히 챙기면서 해야겠지. 그렇지만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공부량 바짝 늘리고 라이즈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요거 시간 좀 오래 걸려서 못하겠는데 그건 뭐 라이즈만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공통선택 제대로 하시고 여미배기 뭐 필요한 문제라도 뽑아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 뭐 EBS 이거 하는 거 얼마 안 걸려. 이거 뭐 10개 10개짜리인데 하루에 뭐 강의로 치면 한 40분 정도 이 정도 하고서는 공부 복습까지 해봤자 뭐 최대 100분 할 정도 주는 거고 이거 뭐 이거 뭐 30표 드리는 거 아니니까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시험 보러 가는 거지 그렇잖아 뭐 계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나도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린 지금 한 팀이잖아 효자들은 자 그러면은 요거 표지가 뭐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나도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지금 판넬 이거 처음 보는데 외부로 안 보고 지금 촬영 시작했는데 자 이거 뭡니까 짜자잔 어이구 뭐야 이거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아 뭐가 지금 왜 세 개나 했다 했더니 아 짭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짜자잔 아이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아니네요 자 이게 찐인 것 같습니다 자 짜자잔 아 이번에 카운트다운 효마카세 아 잠깐만 근데 앞에 거 그 내 얼굴 나온 거 그거 가지고 또 뽑아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 이번에 근데 이제 EBS를 곁들인 카운트다운 효마카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봉투 봉투 디자인이죠 이게 네 봉투 디자인이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1년 동안 했었던 이 커리큘럼 강좌가 쭉 있으면서 지금 2025학년도 수능 데뷔 파이널 이승효의 근대 이제 EBS를 곁들인 카운트다운 효마카세 11월 14일은 여러분들 찐효자효녀 되는 날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니까 2025년 11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2024년 11월 14일 찐효자효녀 되는 날 너희들 나한테도 당당할 수 있고 너희들 부모님들 너희 그동안 응원해줬던 친구들 주변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는 찐효자효녀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분하게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30일 동안 우리 한번 미친듯이 달려봅시다 바로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2021년 5월 16일 이 빌려가 너무 많아 제 árvore에 Britain의 여행을 숫자효자효자효자효자효자회 그 중 손이